버스킹의 성지 홍대 레드로드. 언제나 많은 분들이 멋진 퍼포먼스를 뽐내고 있죠. 레드로드 R2 버스킹존은 버스커에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더 안전한 공연을 이끌고 참여 기회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현재 버스커 사전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홍대 레드로드 R2 버스킹존은 버스커 사전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컬, 댄스, 마술, 악기 등 다양한 분야에 개인 또는 단체가 등록 가능하며 마포구청 누리집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 및 단체를 구분하고 구성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다른 버스커 간 합동으로 중복 공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연자가 아닌 관계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대리 예약 등을 위한 허위 등록은 금지됩니다. 한편 마포구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레드로드 R2 버스커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버스킹 문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빈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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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